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어로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기술로 NFC 기능을 활용한 무선 프린팅 활용법과 문제점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FC 프린팅 시 휴대폰 설정 방법 및 출력 방법입니다. NFC 프린팅을 위한 휴대폰 설정 방법입니다. 휴대폰 환경 설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환경 설정 창에서 추가 설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NFC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화면 상단 알림 패널을 내려 NFC 읽기 쓰기 기능으로 활성화합니다. 이제 프린터 NFC 태그에 터치하여 무선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프린터 NFC 태그 부분에 화면과 같이 휴대폰을 접촉합니다. 만약 모바일 프린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앱스토어 다운로드 창이 활성화되어 모바일 프린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프린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NFC 태그에 다시 휴대폰을 밀착시키면 화면과 같이 프린터와 자동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NFC 기능을 통해 프린터와 연결되면 모바일 프린트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화면과 같이 갤러리를 열어 원하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환경설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환경설정 창에서 더보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NFC 활성화 및 읽기 쓰기 P2P 사용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Wi-Fi 다이렉트 기능 역시 활성화합니다.